그러면 또 세 번째 부동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부동산 부동산이 있는지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일단은 어떤 곳인지 대표님 계회부터 좀 봐주시죠. 네. 청량리 안 가보셨죠? 많이 가봤습니다. 근처에 살았거든요. 그렇죠. 요즘에 너무도 많이 변했죠. 그래요? 지금 현재 65층 건물이 들어가면서 내부 순환도를 탄다거나 청량리에 지금 도로를 타면 아주 한호를 쳐다봐야지 볼 수가 있게끔 지금 천지개벽이 됐습니다. 이 지금 현재 청량리가 천지개벽이 됐다라는 부분은 나름대로의 가치가 그만큼 앞으로 높아질 수 있다라고 지금 현재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용두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용두동은 지금 현재 청량리 동대문구죠. 동대문구의 지금 현재 용두동인데 위치는 신설동역에서 지금 현재 갖춰져 있습니다. 이 신설동역은 1호선, 2호선, 위신설선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도보로 4분이면 갈 수가 있겠고요. 전형면적이 29.99입니다. 또 실상면적이 40.3이지만 지금 현재 사용평수가 16평이 될 수 있게끔 아주 넓게 나왔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투룸인데 거실, 화장실, 주방 이렇게 지금 현재 갖춰져 있습니다. 요즘에는 모든 게 옵션이 시스템으로 되어 있듯이 에어컨 2대, 건조기, 세탁기, 또 이렇게 실내 공기 청정기까지 들어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옵션이 잘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중공이 2025년도 2월에 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참 입주가 거의 다 마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매가는 4억 5백입니다. 자, 그러면 건물 특징도 봐주실까요? 네, 건물이 지금 현재 1층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주차장이 거의 90%가 될 수 있게끔 아주 넓게 주차장이 잘 나왔다. 자동차 가지고 계신 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요즘에 자동차가 있으면 다세대에 대한 부분은 주차비에 대한 관리비를 더욱 한 번 더 냅니다. 하지만 여기는 주차공간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비에 별도로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장점이고요. 이렇게 지금 현재 건물은 8차선 대로의 바로 다음 블럭에 있습니다. 그 뒷블럭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입지 조건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내부에 대한 부분도 시원시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이트 골드로 되어 있고 벽면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이렇게 창문에 대한 부분은 큰 문도 전면이 지금 현재 유리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용하시기 또 이렇게 공기식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납공간에 대한 부분도 거실에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현재 주방이 갖춰져 있습니다만 수납공간도 짬짬이 잘 되어 있고요. 또 화장실을 자랑하겠습니다만 화장실도 창문이 있습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샤워할 수 있는 때 아주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잘 되어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물 한번 봐드렸고요. 앞서 좀 언급을 해드렸지만 제가 사실 이 근처에서 대학생활을 했거든요. 잘 알고 있는 지역인데 대표님 말씀이 많이 바뀌었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바뀌게 된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입지 여건 좀 봐주시고 호재도 살펴주시죠. 네 지금 현재 여기는 신설동역을 이용합니다. 제기동역도 이용해도 되고 신설동역을 이용하지만 그래도 시월동역은 지금 현재 도보 4분 양방으로 되어 있고요. 1호선 지금 현재 우이신설동까지 있고요. 시내 접근하는 데 본다라고 하면 바로 옆에가 동대문이죠. 종로 또 내지는 종가, 시청, 서울역 모두 우리가 출퇴근하거나 거리에 굉장히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여기에서 청량리를 넘어가면 휘경동이라든가 또 내지는 여기서 상봉이라든가도 굉장히 접근성이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통팔달이라는 부분은 접근성이 좋다라는 부분이고요. 2호선이 있기 때문에 강남에 가는데도 2호선을 타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강남역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도 접근성이 상당히 좋게끔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동차로도 우리가 내부순환으로 타면 거의 한 20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조건으로 갖춰져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이 부분에는 강북 쪽에는, 이쪽에는 지금 현재 대학교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여기도 도보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고려대학이라든가 용두동에 있는 또 내지는 제기동에 있는 카이스트라든가 경희대라든가 한국외국어대라든가 이런 부분 충분하게 요즘에 젊은이들은 그야말로 한 발자국도 안 걸으려고 하지만 운동삼아 가도 충분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도 지금 현재 학생권으로 있기 때문에 거리가 굉장히 노후도 나름대로의 주택들은 있습니다만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잘 갇혀 있는 대학교의 우리가 공원을 이용해도 좋게끔 되어 있고요. 생활의 여건이라고 보면 여기에 상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특화되어 있는 시장이 있죠. 또 시장만 있는 곳이 아니라 이곳에도 업무지구도 많이 있습니다만 경동시장이 우리의 지금 현재 대표적인 시장입니다. 청량리 시장이라든가 수산시장도 있죠. 이곳에. 우리가 수산시장이라고 하면 노량진 수산시장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청량리에도 수산시장 도매가 있습니다. 경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경동시장에도 청가시장에 경매하는 곳이 있고 그래서 대표적인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 재래시장하고는 좀 틀린 차원이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양령시장의 약재상에죠. 이 약재상에도 지금 현재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갔지만 여기도 조금 더 완화가 되고 정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변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또 용두시장도 있고 풍물시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보면 황학동의 풍물시장 주말만 되면 발 디들 틈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밀려가야 되는 2호선의 전철을 타느냐 아침에 우리가 출근하는 전철을 타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곳이 황학동 우리가 시장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바로 우리 역대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관심 갖고 있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대는 나름대로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청량리 지금 현재 동대문구 청량리는 천지개벽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곳이 지금 현재 재정비촉진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청량리라고 하면 옛날에 맘모스 호텔 백화점이죠. 지금 현재는 롯데호텔 롯데 백화점이 있습니다. 이곳에 지금 현재 재정비촉진지구가 여기에 지금 옛날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까 싶지만 588이라는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다 지금 현재 없애고 이렇게 지금 높은 건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우중충항에 생각했던 그 청량리가 아니고 이제는 여의도보다도 더 높은 지금 현재 건물이 65층짜리 건물이 5개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의도의 63층짜리 하나라고 하면 청량리는 5개가 들어가게끔 지금 이제 재정비촉진지구로서 건물을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바로 그 옆에는 59층짜리가 내년도의 중공입니다. 바로 용도동 그 옆에도 지금 현재 재개발이 용도 1구역, 2구역, 3구역이 가고 있습니다만 1구역, 2구역에 발표가 나서 안 되고 3구역에 대한 부분은 아직 투자를 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여기에 지금 현재 몰려서 9개가 내년도에 입주를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이 지금 현재 3년 전에 지금 현재 분양이 시작을 했는데 거의 분양가에 따따불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지금 현재 도로망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걱정들을 하는데 이 도로망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높은 건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경동시장이라든가 또 청량리에 진입하는 그런 부분에 도로를 염려를 하시는데 이미 지하로 다 뚫게끔 되어 있게끔 교통난에 대한 부분도 다 지금 현재 이미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청량리 GTX 노선이 B노선, C노선이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청량리의 B노선, C노선이 된다면 이곳에서 지금 현재 가는 부분이라고 보면 지금 현재는 1호선, 분당선, 또 여기에 경의선, 경춘선, 경강선, 또 여기에 GTX 노선, B노선, C노선, 2호선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 거의 여기에 12개 노선이고 버스 노선은 아마 청량리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광장입니다. 이 청량리 광장에 어마어마한 버스 노선이 있어서 거의 차량의 60개 노선이 이곳에 지나가는 아주 핵심적인 동대문구 지금 현재 청량리이지만 용두동도 같이 어우러서 수지가 충분하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대문구 용두동의 주태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도 봐주시죠. 네 가격은 지금 현재 한 층에 3세대씩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금 현재 6층까지 올라가면서 주차가 거의 1대1로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 매매가는 투룸인데 4억 5백입니다. 전세가가 4억 6천이면 실투자 금액은 5천만 원이 안 되는 4천 6백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금지원